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다 보이는 헌덕 위에 침을 심고 매일매일 함께 모든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나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야 이제는 자순한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끝이 않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주 조금만 더 유명해졌어 돈은 척단이 많이 벌고 하고 싶은 것들만 하며 사랑할 거야 이제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걱정하지 말자 우리 원하는 대로 살아가자 끝이 않을 거야 우리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네 오늘 의학의 부원장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의 가능성은 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도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까지는 다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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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